안녕하세요. 전월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화웨이가 통신용 타워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미국 국방부서 통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FBI가 밝혔습니다. 방해받을 수도 있는 통신 중 미 핵무기 시설 관리 통제 목적 통신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FBI 조사 도중 밝혀진 내용은 바로 문제가 되는 장비들이 미국 중서부 군사시설 근처에 세운 셀타워 꼭대기에 부착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군사시설 부근의 위치에 있어 전술 명령을 방해할 염려도 있는 거죠. CNN에서 익명의 전현직 FBI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는 우리가 하는 일들 중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장비는 본질적으로 핵시설 핵심 사무소의 명령을 통제하는 능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들의 정보원은 또 특정 데이터들이 이미 가로채져서 다른 나라로 송신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중국이 실제로 장비를 통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또한 확실치 않다고 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사시설을 스파잉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CNN의 미 국방부 통신 스펙트럼에서도 동작하는 게 가능하냐는 확인 요구에 화웨이 측은 응답을 거절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예상한 것 아닌가 틱톡부터 시작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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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